어떤 걸로 할래? 짜잔! 여러분 눈이 옵니다. 지금 시각. 오 카메라를 새로 하셨습니다. 알파 6400.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전에 카메라가 고장났어요. 이거를 쓰시는군. 우리 엄마가 쓰는 피플레인. 피플레인 처음 써보는데. 녹두. 피부가 좀 좋은 것 같은데. 엄마가 쓰는 스킨케어를 공개하겠습니다. 아비그. 잠을 잘 자니까 피부가 좋네. 발바 빈 통 혹시 버렸어? 엄청 많았는데. 그니까. 피플레인 봤어. 이게. 언니 맛있을까? 이게 다니까. 음 나쁘진 않네. 음. 오늘 날 착장. 오 내 휴대폰 맞다. 일륜에서 보내주신 핸드크림을. 함께 들고 가겠습니다. 지금 좀 바로 가야지. 오. 보습력 쩌는데. 오늘의 계획은. 오늘의 계획은. 코카게를 타서 타코를 먹고요 여러분. 그다음에 제가 예약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들어가고. 돌아와서 우리. 움직이는 내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촬영하는 것입니다. 알겠습니까? 예. 본인은 안 나와? 안 나오지. 왜 안 나와? 소리도 안 나와? 철저하게 나 위주야. 여기 저. 저 흰색 동그라미 보여? 코카드. 주화를 보려 봐. 초기. 구 저희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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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. 누가 날을 이렇게 찍었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. 기오트잖아. 저거. 저거 눈 내리는 거? 오픈하셨나요? 네. 아. 캬스. 노다. 노다.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먹으러 가고싶습니다. 오빠 에이드 아빠꺼가 되게 특별하네 카메라 너무 마음에 들어 뭐는? 아 여기 테이퍼가 있어요? 여기 있어 다들 핸드크림 좀 바르시겠습니까? 인류윤에서 나온 핸드크림입니다 그들은 하는거야? 예 핸드크림 좀 바르시지요 드려주세요 손만 주면 인류윤이 촉촉하더라 진짜 우리가 여기 스몰럭이라는 케이크 가게 친구가 엄청 좋아하는 데여가지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저희 크리스마스 케이크 픽업이요 오직 재료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귀엽다 네 나는 성... 나 뭔가... 하나, 둘, 셋 좀 올라가, 중간에 있어 이거 귀엽다, 이거 중간에다가 하자 gadgets, 안내, 중간에다 못 Find. 히티 너무 귀엽다 짜잔 완전 귀엽지 이 분행백도 같이 주는 것봐 여러분 이 호흡백 하나에 2,000원입니까? 오 마이 갓네스 지금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시키려고 합니다 크크크치킨이라고 있거든? 아 60개 치킨을 먹을까 아니면 황금올리브가 제일 맛있긴 한데 비비큐치킨 크크크치킨은 치킨 뭐라고 해? 뭐 먹어볼래? 어 지금 뒤늦게 산 선물을 포장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포장지 데리고 아빠서 2,000원 포장하는 모자 주인공 물에 먹기 6,000원 2,000원 데게뉴 거동 마생예산 미친 이렇게 포장을 그냥 대충 대충 다음에 집에서 포장해온 것도 있고 두 개 그 다음에 대만기 티파니 앤 코 그 치킨 오면 치킨 먹으면서 선물 교환식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할 거예요 이거 꼽아라 이거 다 꼽아라 예쁘다 예쁘지? 이거 앞에 내가 그것도 한 거야 그 폰트 스타벅스 스타벅스 케이크 이것도 예쁘다 너무 23년 12월 24일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뭐 불러야 되지? 그때 뭐 불러? 박수 박수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선물 타임이야?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봐 아빠는 뭐 아빠 짐작 없어서 왜? 나는 박기만 안 해 근데 우리 뒤안에 이렇게 놔 오오오오오오 자 그러면 다들 리액션 준비해 리액션 준비해 짜잔 우리의 선물 우리의 선물 성탄이죠 성탄이 타깃권 아 타깃권? 우와 포착 조건을 제가 먼저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이거 김치다 우와 고마워 예쁘다 이거 포장도 되게 예쁘다 어후 오오오오오 완전 마음에 들어 그냥؟ 우와 고마워 다 맞은거 이거는 아빠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오케이 미친 콘텐츠 가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 아빠가 잘 쓰는 러쉬 오오케이 오케이 받았으면 네, 받아주시면 돼요. 우와! 어때? 그거야. 진짜 자신 있게. 그치? 오빠가 조던 사고 싶어 했었잖아. 이거 엄마 거지. 아니 근데 그 비싼 악세사리 라인은 아니긴 해. 왜냐하면 악세사리는 너무 비싸고 이게 선물 맛이 나야지. 짜잔 짠단다. 짜잔! 다음에는 악세사리로 줄 수 있도록. 냄새 너무 좋다. 향수는 많을수록 좋아. 은혜야 나오잖아. 오빠 나와 오빠. 오빠 앞으로 나와. 하나, 둘, 셋.